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충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커뮤니티 활동을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커뮤니티에서 눈팅만 해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영상 시청자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아주 쉽습니다. 일단 리워디라는 어플을 깔구요.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교환해 먹을 수가 있는데 이 RWD를 어디서 모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포인트를 모으면은 RWD 리워디 토큰으로 이제 수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0.5였다가 6.3 됐죠? 별거 하는 거 없습니다. 게시글 작성 1, 댓글 작성 0.5, 0.5 추천, 눈팅만 해도 0.25인데 이것만 그냥 대충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너무 쉽습니다. 추석 체크도 무조건 해줘야 되구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48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모은 포인트를 바꾸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금방 금방 모아가지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쉬운 부분이라서 추석 체크하시고 데일리 퀴즈, 그 다음에 오프라인 QR 스캔, 친구 초대 요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으셔가지고 여기서 요거 베스킨라비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스먹, 바나나맛, 우유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바꿔 먹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가입하시구요. 여기 지금 보이시면은 리버디 블라인드 에브리타임 있잖아요. 이거 그냥 다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끝나요. 이게 다른 어플로 지금 아웃바운드 되는게 아니라 그냥 이거 누르면은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고 간단하니까요. 돈 벌어봅시다. 하루에 뭐 한 10분만 투자하면 되구요. 어차피 커뮤니티 여러분들 계속 보잖아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열중이었구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열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